안녕하세요. 준비했습니다. 113년 전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모를 수가 없는 게 둘 다 방송 켜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몰라 시청자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태림이랑 허둥이가 방송을 껐 나봐요 뭔가 시청자가 갑자기 찰 일도 없고 5분 뒤니까 그 전에 뭐 밖에 있으려나 뭐 여기 있나 추우니까 얼른 들어와 모른척 해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설마 지금 제 생일 축하해 주실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아언니는 기마개를 하지 않았을걸요 설마 누가 똑똑똑 하는데 아무도 아이는 뚝 끊었네 웃기겠다 깜짝아 너무 세게 치지마 깜짝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축하해 주실려고 많이 생기지마 3도 한번 보자 보여줘 뭐야 나도 찍게 해줘 3도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내가 키운 거야 아아 우리가 키우지 그치 이거 내가 들을게 내가 들고 나를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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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제발 스트라이크 페를를 만들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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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졸림이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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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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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팅지 한 번 해보시죠 어 너무 잔인한데 이거 옆으로 보여줘야 되나? 칼이 잔인한게 들고 있어야 돼 어 이거 너무 잔인하다 미안해 어 들린다 잡을게 잡을게 어머 이거 초콜릿 아닌지? 신뢰트인지? 진짜 들리다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슈방 같은데? 먹는 거 안 먹는 거야? 아니 이건 진짜.. 꼬린이 이거 모르는 거야? 아니? 안 먹는 거 있는데? 안 먹는 거 같은데? 안 먹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아 이거 좀 잔인 뿐이야 잔인하다 고맙는데? 하정이가 직접 만든 꽃이래? 하정이가 직접 만든 거래? 하정이가 직접 만든 거래? 아련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거 진짜 꽃이야? 응 시들어 이거 하정아 그러면 어떡해 버려야지 아련 언니야 진짜 나 하정이는 몇 한 거 몰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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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상해 어 고마워 야 지갑이야? 뭐냐면 나랑 커플 지갑이야 나도 아니 고마워 아 고마워 너무 이쁘다 그치? 마치 나래가 그리고 지갑 잊어버렸잖아 맞아 지갑 잊어버렸어 지갑 잊어버렸어 테리비가 사준 지갑 아 당연히 이때쯤 아니었어 그치? 야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년에 언니가 언니가 사줌다 나랑 언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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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음 나 내 건데 아 혹시 테리비 생일 선물이 원래 딱 그런 거 같은데? 야 니 두 개 샀지? 두 개 샀잖아 아니 두 개 샀다고 내가 봤을 때 1인데 그치? 아니야 나 이거 사두고 아니 이거 딱 커플 느낌 맞아 근데 검은색도 있더라 여기 내 사진이 있어 여기 글씨로 있다잖아 탄생인데 특히 한 거 뒤에 나래가 태어나서 고마워 이거 뭐라 적혔냐면 1991년 1월 13일 이름이 나래 특징 하늘이 내려주신 외모 화나면 무서워 화나면 무섭대 하늘이 listener 하늘이 deutsche 따기 하나 uration 어쩌다 이틀 미 divine 선물이 뭐지? 쿠키 클라치? wife 그람 계절 어울려요 아으 아 이거 무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포 포 비싸로 alling 아니야 zo imperial heaven 자 보자 지찌값이 왜 이렇게..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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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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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또 천막이에요! 와아아아아아 리액션 해줘! 아 근데 리액션이 이게 막.. 아 나 원래 생일아 리액션 하는거 아니다 아아 그거 원래.. 법칙이잖아 맞아 하정이가 춤춰줘 그래 나 이거 한번.. 나 추는거 보고싶어 뭐? 하트? 어 어 그래 귀여워 엄마! 아빠! уй louder! 아 귀여워 베이비 아 귀여워 오오 머리 뭐 부르니까? 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핳 하핳하핳 그 귀여워 하핳 하하하하하핳 하핳 Pokemon 아 미니 너무 귀엽다 진짜 아직 하루미터 안 놨어 우리 학생이 또 배울래? 그래 배우면 되겠다 다 같이 치자 이거 다 같이 비오자 왜 똥구멀 갈 메기 댄스 저X인데? 그랬어 아니 너 inte Gut 아니 유튜브 보고 있어? 아니 아니? 유튜브도 보고 배웠었지? 이걸로 그냥 넣어? 우리 까먹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로하둥이 아잇 이뻐 이뻐 감사합니다 이뻐 이뻐 이뻐다 넌 가시나야 아 가시나 그 부분 틀어둬 내가 할게 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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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할 수 있는 거 있다 가상할 수 있게 액션 언니 기막이 아 하나 음 사람이 나왔다 섹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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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핑크 핑크를 수고하자 맞아! 너무 멋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